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배달 7건 하고 왔습니다. 골목대장, 수자의 맥주 골목대장. 수상했어. 안주는 대패삼겹살인데 실시간으로 보여드릴게요. 7건을 했습니다. 진료에서 이렇게 이거 새로 나왔는데 뭐야. KITH라고 하는데 뭔지 모르겠네. 16도 안주는 대패삼겹살 먹어야 되는데 잊지를 않았네. 5건 했습니다. 7다운 맥주 4개 사면은 많은 편의점에서. 그리고 닭똥집. 17건 했습니다. 레드라벨, 스코틀랜드, 영국사. 그 다음에 돼지 막창. 쌈 싸먹어야 되는데. 쌈 싸먹으면 맛있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17건 했습니다. 예. 저거. 스코틀랜드산 위스키. 네드라벨. 요거에다가. 미국산 홍어회. 네. 네.